여러분들은 24년 6월 고3 모의고사 29번과 30번, 32번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What makes practicing retribute so much better than review? 자, 리뷰를 하는 것보다 retribute 연습하는 것이 so much better, 더 낫다는데요. 그렇죠? 무엇이 이걸 더 낫게 만드느냐인데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retribute는 뭐고 리뷰는 뭐요? 둘 다 뭔가를 다시 본다는 뜻이니까 같은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이게 지금 retribute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리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거예요. 리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리뷰, 다시 보는 거. 우리는 이걸 리뷰 이렇게도 할 거겠지만 이런 리뷰라는 거 우리 복습이라는 단어로도 쓰잖아요. 이거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retribute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옆에 해석에는 이제 불러오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안호하다, 안호하다. 불러오기. 그럼 뭘 불러왔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불러왔다는 건데 지금 뭔가를 불러왔는지가 안 나오니까 우리 학습 내용을 회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회상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거든.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학습 내용 회상이라고 해보죠. 학습 내용 회상 이렇게 가봅시다. 즉 정보 회상 뭐 이렇게 서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회상을 연습, 학습 내용을 회상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단순히 다시 한 번 보는 거, 즉 복습을 하는 것보다 뭐 어떤 점에서 더 나으냐. What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 읽기도 힘든 이 양반한테서 concept of a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이 대답을 추론해낼 수 있겠더라. 바람직한 난도는 또 뭔가요? 그렇죠? 모르는 정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Desirable Difficulty 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딱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 글만 갖고는 딱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 새벽 4시 한 20분쯤인데 밖에서 성악을 하고 계셔서 조금 방해가 되는데 한 이 시간에 밖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성악곡을 저렇게 부르시면 어떡하지? 아 참 자, More difficult to retribute leads to better learning provided the act of retribute is itself successful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요 More difficult to retribute 좀 더 어려운 정보 회상, 기억 회상이 Lead to better learning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아, 좀 더 어려운 리트리얼이요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대요 이렇게 간대요 Provide the act of a retribute is itself successful 그것은 그것 자체로 성공적이더라 아, 이 말이야 그쵸? 자, 뭔가 이게 지금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리는데 자, 여러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More difficult to retribute 좀 더 어려운 리트리얼 정보 회상이라고 하는 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Provided the act of a retribute 자, 뭔가 기억 회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성공적이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Provide가 해석이 안되잖아 얘는 동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 이거 If 대용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게 생각이 안나면 여러분 그냥 Provided that 이게 생략이 되어있다고 봐야 돼 그냥 Provided that 그냥 if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만약에 The act of a retribute 회상이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 기억을 회상 정보를 회상해내고 학습 내용을 회상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좀 더 어려운 이런 회상을 해내는 것 좀 더 어려운 난도에 회상해내기가 엄청 좋은 학습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이 Provided that 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된다면 여러분 Provided 제공하다 잖아요 그죠? 제공하다 잖아 그럼 Provided이니까 제공이 됐다고 봅시다 대디아가 제공된다면 성공적인 그 그 retribute 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성공적이 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막 제공이 되어졌다면 그럼 이거 그냥 if랑 똑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요 헷갈린다면 나 이게 기억이 바로 안났어 그렇다면 여러분 Provided 때 대디아가 주어졌다면 대디아가 제공되어졌다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아, 그냥 기억이 금방 나시는 분들은요 Provided만 나와 있어도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그냥 if라고 보세요 그냥 알았죠? 그래서 만약 이 회상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면 좀 더 어려운 이러한 학습정보 회상이라고 하는 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오 그래 자, Free Recall Test 자, 여기서 공짜 Recall Test가 아닌 거야 알았죠? Free Recall Test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회상을 해내는 그러한 시험인 거 말하는 거겠죠? At which studen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양쪽 콤마가 눈앞에 딱 띄네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해석 안 할게요 쫙 긋고 나중에 보자고 자, Free Recall Test는 Tend to result in 여러분 result in 지금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여러분 이는 어디 어디 안으로 오니까 이 뒤쪽 안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향해 가는 거고 반대로 result from은 from이라는 단어 자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얘는 뭐뭐로 붙어 이런 행위가 되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해 result in이 있다는 건 이 Free Recall Test가 원인이 돼서 뒤에 거가 벌어지는데 그럼 Free Recall Test는 무엇의 원인이냐 더 나은 Retention 그렇죠? Then Cued Recall Test니까 힌트가 주어진 회상시험보다 더 나은 Retention이 된대 보유가 된다 이 말인 거겠죠? 그쵸? 뭔가 더 나은 기억보유 형태로 이어진대 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한번 가보자 지금 Free Recall Test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순간 공짜라고 할 뻔했어요 자 Free Recall Test가 더 나은 기억보유 형태로 이어지는 거야 저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더 나은 기억보유가 돼 힌트를 주어진 채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억보유가 돼요 그쵸? In which 자 그리고 또 이니치가 나왔는데 자 요번에 나오는 이니치도 무언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그리고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지웠던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요 in which 나와 있는데 우리 이니치를 동그라미를 한번 뽕 하고 쳐보면 in which 자 student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without prompting 자 뭔가 힌트 같은 것들 없이요 그쵸?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 기억을 해내는 거 학생들이 그렇게 해내는 거 요거는 where 써도 되겠죠? 그런 시험을 우리 프리 리콜 테스트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 프리 리콜 테스트를 가지고 기억을 해내는 게 더 나은 기억보유를 유지를 해준대요 뭐보다? 큐리콜 테스트니까 힌트가 있는 채로 회상하는 시험보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지금 보시면 in which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where로 바꿔 쓸 수 있죠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어지는 거죠 학생들한테 힌트를 주어진 거야 그쵸? 이렇게 줬을 때 보다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이게 힌트가 있는 것보다 힌트가 없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서 요기 이렇게 힌트가 없는 테스트 힌트가 있는 테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힌트가 있는 테스트가 힌트가 아 힌트가 없는 테스트가 힌트가 있는 테스트보다 더 나은 기억보유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좀 이상하셔야 돼 뭐가 좀 이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give면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는 얘기인데 내용상 지금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힌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이게 아니고 are given, were given 요즘은 다 현재 시제니까 그냥 are given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힌트를 받았다 혹은 저 give라는 말 대신에 receive 뭐 이런 단어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receive 이런 단어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내용이 이상해요 그렇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일단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게 더 좋더라 여러분 실제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뭐 하라고 말씀드려요 백지 복습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백지 복습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했었던 거 나 고등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야 나 고시 공부할 때도 맨날 이제 강의 듣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연습장을 딱 펴 그 다음에 연습장을 딱 펴고 내가 공부한 거 있죠? 공부한 거를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아 물론 이거가 연결점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예를 들어서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어 그러면 투부정사를 배운 것 중에 어 내가 지금 해보니까 명사적 용법 배웠었던 것 같고 형용사적 용법 배웠었던 것 같고 부사적 용법 배웠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명사적 용법 얘기하면서 무슨 어떤 예문을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예문이더라? 생각해서 예문 생각해서 한번 써보고 형용사적 용법 얘기하면서 무슨 무슨 예문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써보고 부사적 용법도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주어로 썼을 때는 명사적 용법일 때 주어로 썼을 때는 ing로 그냥 그대로 100% 바꿨을 수 있다고 했고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투부정사는 미래적이고 경험 없음의 의미로 연결을 짓고 ing는 과거와 현재 진행 정도의 의미를 갖고 이렇다 보니까 얘는 뭔가를 지금 해봤어 경험 있어 이거의 상징이었다고 한 것 같아 아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더라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자 쓰는 거 그거 까먹지 말라 그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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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적 용법은 뜻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여러분 이거를 아무 힌트 없이 여러분요 이 백지에다가 그냥 쭉 써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요 그 힌트가 주어진 상태로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나와 좀 더 오래가고 여기에 지금 딱 보니까 free record test라고 하는 거 내가 맨날 말하는 그 백지 복습 그 얘기하는 거야 자 choose record test 뭔가 힌트가 주어진 채로 하는 테스트는 in return are better than recognition test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이게 또 낫대 아 그러니까 이 힌트가 주어진 테스트 그니까 완전히 다 준 것도 아니고 그쵸 완전히 다 준 것도 아니고 힌트를 일부만 준 테스트가 또 뭐보다는 낫다는 거야 인지형 테스트 어 색깔이 좀 뜨뜨미지가 하는 색깔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요 이 recognition 테스트보다는 또 낫대요 그러니까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또 낫답니다 그쵸 이게 더 낫대 search as multiple choice and stress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다 말하는 거지 선다 그쵸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대답들이니까 여러분 여기 search as 다음에 양쪽 콤마는 전부 누구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 인식 테스트를 가리키는 거고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정답을 인식할 필요는 있는 거야 그쵸 정답이 인식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지금 correct answer need to be recogniz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필요가 있다라는 동사와 인식이 되다라는 투 정사 역시 모두 이 correct answer라고 하는 걸 주어로 쓰고 있죠 다만 인식이 되는 건 correct answer 정확한 답이 뭔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이 인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to be recognized to be pp가 나오게 됐죠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지만 need 다음에 이렇게 to be pp want 다음에 to be pp 나오면 그냥 그대로 ing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recogniz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쓰면 틀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이게 돼요 그래서 need recognizing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but not generated니까 생성할 필요는 없어요 즉 생성은 안 해도 되는데 인식을 할 수가 인식은 할 필요가 있는 이니까 역시 이것도 저기 이 선다 문제 인식형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완전 백지 복습 완전 흰 종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복습을 하는 거 우리 이거를 여기서는 retribual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retribual이 아니고 retrieval 이라고 써놨놨어요 retrieval 이거 retrieval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free record test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free record test 그 다음에 여러분 힌트가 있는 거야 맨 앞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를 여러분 cute record test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예 문제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갖고 보기가 나와있어 읽으면 이 중에 답이 있는 거 우리 요거를 recognition tes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다 이 말이네 자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쵸 뭔가를 배우고 난 직후에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주어져 지금 이게 향상시켜요 retention 자 여러분요 이 기억을 보유하고 유지시키는데 향상시키는데 이게 뭔가 기억을 유지시키는 걸 향상시키는데 less than 이니까 덜 향상시킨대 자 뭐보다 덜 향상시키냐 하면은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의 지연을 주는 것보다 long enough so that answer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자 여러분요 그것들이 필요할 때 그쵸 뭔가 필요할 때 the answers that answers aren't not in mind 마음속이 없을 때 그쵸 so that 이게 못하도록 slight delay 약간의 지연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그쵸 충분히 긴 약간의 지연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덜 보유력을 향상시킨다 이 말이야 결국 이게 뭔 소린고 하면 여러분 이게 비교급이요 이상하게 해석하실 때 참 어려운 게 이게 비교급이 뭔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비교급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덜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여러분 less than이 나오면 해석을 정말 어려우들 하시거든 얘가 우리가 more than 나오면 아무도 안 헷갈려 해요 아 a more than b b보다 a 아 이거 이렇게구나 그러면 a less than b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a가 b만 못해 이렇게잖아 그쵸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완화해서 기억을 해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뭔가 more than 들은 잘들 하셔 more than 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석의 어려움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걸 근데 이완하게 그쵸 이 less than은 어려워하는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more than하고 less than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 없다 자 화살표의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자 만약에 내가 less than이 나왔는데 less than이 생각이 안 나 뒤에 거보다 덜 보유력을 유지시킨 걸 향상시키는데 덜한데 그렇다는 건 뒤에 게 보유력을 더 향상시켜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럼 뭐가 더 향상시키느냐 하면 그들에게 주는 거죠 약간의 시간을 long enough 충분한 시간을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 뭐요? 답이 마음속에 없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답이 지금 마음속에 없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안 난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이 지금 머릿속에 없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딜레이인데 이게 충분히 긴 시간이래 이런 게 헷갈려 얘네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요 약간의 딜레이 그렇죠? 약간의 시간 지연 근데 이게 충분히 길대 그래서 마음속엔 답이 없대 즉 여러분 뭔가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냥 시간을 주기는 주는데 뭐에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뭐 A에 대한 질문 A에 대한 답이 뭘까? 5세동안 답하세요 5,4,3,2,1 끝 정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뭔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딱 떠오르지 못하도록 충분히 긴 짧은 시간 그냥 짧은 시간 알았죠? 그들에게 충분히 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을 준다면 그렇죠?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그들은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기 위에 있는 댐과 똑같이 누군가 여기서는 사실 누군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 그냥 학생이라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댐은 뒤에 나오는 댐은 answer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요 그냥 이 대의를 학생으로 볼게요 대의를 학생으로 볼게요 학생들이 정답이 필요할 때 정답이 딱 생각이 안 날 만큼 짧은 시간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가 기억력 보유가 더 잘 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직후에 시험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잘 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여러분 이 레스를 이 레스를 순서를 바꿔서 뭘로 바꿔 지금 여기서는 이게 모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모으면 내용상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초록색 부분을 앞으로 땡기고 저 노란색 부분을 뒤로 놨다면 뭐를 또 써야 되는 거야 알았죠? 글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바꿔내실 수 있어요 giving them a slight giving them a slight 어쩌구저쩌구 when they them need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썼다면 improve retention more than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야 순서 바꾸면 레스를 more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렇게 아 여기 레스 안 돼 아 레스야 more는 틀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야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that's a retrieval work may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이것도 참 애매하죠 지금 말 자체가 애매하게 써놨어 말 자체를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즉 난이도라고 하는 게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뭔가 retrieval한 work 이 기억해상법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그리고 양쪽 콤마니까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 그냥 다 거버려 얘들아 그래서 난 도는 may be the part of the reason 이유가 되는데 it does so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making retrieval work 이걸 말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reason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retrieval이라고 하는 것이 works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난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it does so에는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making retrieval 즉 make retrieval work가 되겠죠 make는 오형식이고 사역 동사고 목적어 retrieval work는 동사 원형으로 목적격 부호 형태로 지금 써놨죠 이걸 it does so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걸 모두 대체해서 it does so로 지금 대체를 해놓은 상태예요 즉 난도라고 하는 건 자 뭔가 이유가 이유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maybe가 해석이 안되면 그냥 is로 봐 maybe도 해석이 안되면 그냥 is로 보세요 난도가 그냥 이유 중에 하나야 목 아 이 retrieval 기억 회상이라고 하는 것 즉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 이 말이야 되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난도라고 하는 게 아 백지 복습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되라 얘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보다 지금 문법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껄끄러웠어요 내용이 좀 되게 껄끄러웠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답은 뭐 금방 구했지 뭐 그냥 대충 있다가 보면은 벌써 R 기분 그 스튜렌드가 힌트를 준다 위에랑 배치해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금방 찾았는데 내용 파악은 좀 어려웠을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안되면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0번 자 internalization dependence for autonomy 자 이게 내면화라고 하는 게 dependence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을 한대요 여러분요 시작하면서부터 못 알아듣겠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내면화라는 건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대 여러분 의존한다는 건 내면화라는 건 얘한테 달려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 depend on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바로 바로 이 depend on 이런 애들은 이 support 그러니까 뒤에 나와있는 목적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세요 알았죠? 우리가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예쁘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내면화라는 건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을 하는데 아 내면화가 자율성에 대한 지지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context then use controlling strategy such as salient rivers and punishments or evaluative and self-esteem hooking pressure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여러분 지금 context 이렇게 나와있는데 맥락 혹은 내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쵸? 뭐 이런 상황 이게 use controlling strategy 통제하는 전략인데 여러분 통제 전략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서 서치해주러 예시를 들었지 salient reward 뭔가 두드러진 보상 그 다음에 punishment 뭐 처벌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러진 보상과 처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면 evaluative 평가적인 self-esteem hooking pressure 이게 뭐라고 이게 hooking이라는 건 이렇게 끈다는 얘기잖아요 hook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끌어내리는 자존심을 긁는 이런 압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컨텍스트랑 연결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controlling strategy 통제 전략에 대한 예시로 서치에드서부터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거야 통제 전략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컨텍스트 맥락 상황은 list 여러분 list는 좀 리틀의 최상급이잖아요 그쵸? 리틀의 최상급이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 없는 리틀은 제가 매번 말씀 그냥 not이랑 똑같으니까 list도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그냥 not인 거야 여러분 그냥 not으로 그냥 우린지를 합시다 이거 not이라고 뭐해요 그냥 자 그러면 not likely to lead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능성이 없대 be likely to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 사람들을 이끌 가능성이 없는 거야 뭘로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자기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서 해당 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도록 이끌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즉 뭔가 압박을 엄청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통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내 거다 아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든다 이 말이지 그걸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쓰느라고 그냥 어렵게 쓴 거죠 그래서 통제 전략 예를 들어서 두드러진 보상과 처벌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평가적인 그렇죠 평가적이고 자존심을 빡빡 긁는 이런 압박 같은 것들로 예시를 들을 수 있는 이 통제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안 한다 이거야 이런 가능성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 어떤 특정한 활동을 자기 자신 거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this is not to say 아 물론 이게 이런 소리는 아니야 this is not to say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컨트롤이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전혀 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야 the case of operant psychology 자 여러분 이게 그 그 operant니까 뭔가 이 조정 조정하는 심리학 뭔가 조작적 심리학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거에 수십 년의 연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여기 지금 캔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있지만 사실 캔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produce behavior 가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행동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조작적 심리학 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얘가 효과가 없어 이런 뜻은 아니야 즉 통제를 하면 뭔가 어떻게 어떤 특정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런 뜻은 아니라고 it is rather 야 이거 되려 more salient 자 여러분 더 more 이렇게 나와있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에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자 더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외부적인 통제가 더욱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외부적인 통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 regulated 외적으로만 통제받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지 더 많이 아니면 introjected in his or her action 그 자신의 행동에 투입이 되거나 통제가 되어지는데 이거 그냥 externally 외적으로만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한다 이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뭔가 이 외부 압력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외부 압력이 외부 압력이 아니요 외부 통제 외부 통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박 겉핥기가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부 압력과 통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수박 겉핥기가 될 확률이 점점점점 높아져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 해당 행위에 대한 투자나 가치 같은 것들을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요 but in C 대신에 remain dependent 의존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어디에 외부적 통제에 의존적으로 그냥 남아있게 돼 즉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더 이상 값어치를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의존적인 외부 통제에 의존적인 형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더 펄스는 누구예요 이 외부 통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죠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값어치를 발전시키지 않아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외부 통제에만 의존을 할 뿐 그러므로 자 하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확장 이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 사례가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후 리월드 포스 앤 카솔 카솔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뭔가 그 꼬득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라서 우리가 회유 꼬득임 뭐 이런 거라서 솔직히 이 단어보다는 여러분 이 코악스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카솔 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 코악스 회유하다 라는 이 단어 회유하다 꼬득이다 이런 단어를 아마 더욱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물론 피차일반 어려운 단어는 다른 바가 없기는 하지만 나왔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하라고 아이한테 압박을 가하거나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회유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모는 이런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복수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 쓰여있다는 거 꼭 보십시오 are more likely to have a child 이런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으뜸아이냐 who does so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언제 when we read because old or false 자 뭔가 reworded 보상이 있거나 회유 되어졌거나 가압을 받을 때 숙제에 그렇게 할 확률이 높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는 뭐예요 to do do homework를 말하는 거니까 숙제를 할 확률이 높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o do homework에 이 do homework가 여러분 더드가 대신해서 쓴 말이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통제인데 이거에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acquiesition or self-responsibility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지금 5시가 다 돼가서 졸려요 지금 막 입고 이거 난리가 났어 자 여러분요 자기 책임감에 여러분 이 습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외부적인 통제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자기 책임을 습득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지 얘들아 그렇죠 약화된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야 돼 이 약화에 관련된 단어들이 생장해야 돼 위큰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다못해 드라이브에 부정을 한다던가 자 alternatively 대신에 parents who supply reasons shows the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y overcoming problems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 자 이런 것들을 덜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나봐 이런 부모님들 대단하신 거야 본인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surprise 합당한 이유를 대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에 합당한 이유를 대주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돼 봐라 엄청 힘들다 저것도 계속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래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거기에 대한 감정적 이해를 보여주래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하려면 이것도 힘들어 얘들아 그 다음에 use 사용하래요 외부적인 인센티브를 좀 미니멈 적게 쓰라는 거야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are likely to cultivate the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에게서 여러분 sense of willingness 인데 이게 의지력 이렇게 그냥 봅시다 의지력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워크 작업에 대한 값어치 이런 것들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cultivate 경작 하나 이렇게 나와야 그냥 키운다고 할게요 그냥 이런 아이들을 키울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 즉 여러분 8번에 나와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큰 친구들은 여러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뭔가 본인한테 필요한 걸 스스로 찾아서 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정말 너희들도 애 놔봐 애기 놔봐 이게 맘대로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저도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힘든 거 다 알아요 나도 하기 다 하기 싫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잘 안 먹혀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글이요 29번 30번 이 둘 다 쉬운 글이 아니야 찬찬히 읽어보시고 뭔가가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러시면 여러분 따로따로 질문 한번 해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2번 봅시다 Creativity is commonly defined as the production of ideas that are both noble and useful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 사실 이 noble 이라는 말의 양쪽 과로 useful 이라는 말의 양쪽 괄호가 그냥 다 똑같은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 단어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자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런걸 다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는게 창의성이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보통 창의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이 뭐냐 아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창의성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이디어 that are original but not useful 자 여러분 오리지널 하기는 하지만 useful 유용하지는 않은 아이디어들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요 are relevant 뭐예요 딱히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and ideas that are beautiful 유용하기는 한데 not original 또 오리지널 하지는 않아 그런 애들은 unremarkable 뭔가 주목할 만한 게 없어 자 그러니까 뭔가 오리지널 하기는 한데 useful 쓸모가 없는 애들 어디다가 이걸 갖다가 적용시킬 방법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딱히 relevant 아무런 연관성 의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고 이러지만 또 거꾸로 오리지널 하지는 않은 데 유용하기만 한 애들은요 또 마땅히 뭐 왜냐면 이런 생각 도처에 널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언리마크업을 해준다 이 말이야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in research 이러한 정의가 연구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is often ignored 자 이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측면을 무시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Generating Creativity Creative Ideas Really is the Final Goal 여러분 Really 는 여러분 우리 수업시간 말씀드렸지만 Arrived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아 도저히 나는 해석이 안된다 그럼 안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하지만 이런 Arrived 애들 중에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 바로 요 부정빈도 부사 에 해당되는 애들 이죠 얘네들은요 문장 내용을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석을 안하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얘는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rarely 는 여러분 부정빈도 부사로서 거의 맞는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낫의 의미라 그랬죠 이런 애들 Seldom 이라던가 barely 가 있고 rarely 있고 그 다음에 hardly 있고 그 다음에 scarcely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없는 few 없는 littl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ever 이런 친구들 전부 그냥 낫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즉 창의성 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 하는 게 있으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rather 오히려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requires one or a few good ideas that really work and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 자 뭔가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문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or innovate requires one or a few good ideas that really works 이게 진짜로 작동하는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한 개가 요구가 된다는 거야 뭔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혁신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해내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혁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유를 하려면 require 뭐가 요구가 되어지느냐 하면요 one or a few good ideas 뭔가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가 요구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아이디어들은 어떤 아이디어들이냐 really work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and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es 이전의 접근법보다는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야 돼 실제로 really work 이게 진짜로 의미가 있고 효과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전 접근방식보다 훨씬 더 잘 작동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몇 개가 지금 필요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내지는 몇 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툴을 모모하기 위해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우리가 쭉 왔는데 사실 구조상으로는 모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혁신하는 것은 뭘 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사실 얘가 주어긴 주어죠 그죠 주어긴 주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행위자가 좀 불분명한 주어를 쓸 때는 부사처럼 해석하시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모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거는 뭘 요구하냐면 대디아를 요구해 그럼 그 대디아가 뭐냐 자 어 사람들이요 그들 스스로의 아니면 or 아니면 서로의 서로의 이 상상력 같은 것들을 evaluate 평가를 하는 걸 필요로 해요 그죠 요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nd choose those ideas that seem to promise enough to develop for further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한 이후 선택을 해놓곤 and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이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다 포기를 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뭐 이게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안 문장이겠죠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단 더 잘 작동해야 되고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 하나 내지 그 이상의 개수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을 때 to successfully serve the problems and innovate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려면 대디아가 반드시 요구가 돼야 돼 그럼 그 대디아가 뭐니 아 사람들이 요 자신의 상품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평가를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choose those ideas 그런 아이디어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 seem to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훨씬 더 발전시켜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채택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and abandon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those that are not likely to be successful 뭔가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애들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being creative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옆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뭔가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아이디어 생성해서 멈추지 않는다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소린 거야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The ability of generating creative ideas 자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생산해내는 이런 능력은 is essentially useless 그냥 쓰잘데기가 없어 그렇죠 언제 쓰잘데기가 없느냐 만약 이 아이디어들이 subsequently 순차적으로 다이 or silent death 여러분 다이는 죽다고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 뒤에 or silent death 는 여러분 제가 계속 요새 수업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유사 보험 거죠 자 이 아이디어가 죽어서 silent 한 데스 그쵸 아주 조용히 사멸이 되어진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어 자동사지만 이 친구가 저 주어로 꾸며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아주 조용한 죽음에 이르러서 죽은 거야 즉 사멸이 되어버렸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요 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이 능력 자체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열어내놔서 하나가 채택이 됐어 그럼 나머지 아이디어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지 여러개를 채택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 아이디어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아이디어들은 자연히 사멸하게 될 거고 이렇게 사멸을 하게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창의적인 생각도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이 29, 30, 30인데 요런 세개가 다 내용이 이렇게 아주 수월하고 쫙쫙 읽히고 재밌는 글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잘들 읽어보시고 더 복습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해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